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발바이야들을 갖다주는 배그 모바일 새하얀 에란겔 공모전 공모전 심사는 네이버와 배그 모바일 측이 공동으로 한 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그가 제일 좋아 제이미야 813님 배그를 좋아하는 아들과 엄마가 함께 게임했던 영상 모아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와 폭해 이네 누구야 딸 아 이거 어머니가 좀 작사를 좀 해 주시지 않았나 목소리가 아름다울 꽤꼬리 같았어요 좋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나수냐 우리 집게기 선물 가방 선물 가방에다 끌리는 거다 배그가 이래요